자동 가이드 차량 AGV를 위한 시크의 센서 솔루션을 소개합니다. 시크의 가장 작은 안전레이저 스캐너, 나노스캔3는 이동식 플랫폼의 안전 확보 및 위치 결정을 위한 제품입니다. 확실한 스캔 기술과 간편한 사용성, 높은 유연성을 바탕으로 설비의 생산성을 보장합니다. 시크의 모듈식 위치 결정 솔루션 라이다락을 이용하면 자연적인 주변 윤곽을 토대로 안정적인 위치 결정이 가능하며 이 스마트한 위치 결정 알고리즘은 주변 변화에 대해 높은 안정성을 보장합니다. 그 외에도 시크에서는 AGV의 위치를 결정하고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도록 2D 라이다 센서, NAV 제품과 가이드 센서, MLS&GLS 제품을 통한 스마트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처럼 시크는 AGV의 위치 결정과 궤도 유도를 위한 솔루션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이처럼 시크에서, MLS&GLS 제품을 위한 솔루션을 위한 솔루션을 강력합니다. 이 시크에서, MLS, 에어스러스의 명령을 위한 솔루션의 선공은